자 닥터키 종아리 공기암 마사지기 입니다 뭐 지금 티딜에서 굉장히 싸게 팔아 가지고 한번 구매해 봤어요 38,000원 정도의 무료배송 당연히 1개 구요 2개를 구매해야 돼 양쪽 다리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구성품은 매뉴얼 있구요 본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있어요 다행히도 c핀 입니다 c핀 충전 버튼은 요 밑에 있구요 전원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해요 뭐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소리가 나고 이게 초록색이 들어오면 강도가 1단계 한번 더 누르면 빨간색이면 강도가 2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n 버튼 같은 경우는 모드에요 모드로 나눠져 있는데 하얀색이 좀 강한거 그 다음에 초록색이 좀 덜 강한거 파란색은 완전히 안 강한거 이렇게 해서 모드를 변경할 수 있구요 요 전원 버튼 한번 누르면 강도를 조절할 수 있구요 길게 누르면 여기 b 소리 함께 꺼집니다 충전은 여기 c핀에 꽂아 가지고 하는 거구요 이 전원 버튼에 불이 들어와요 빨간색이 깜빡거릴때는 이제 충전 중이고 완충이 다 되면은 초록색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충전 중에는 사용이 안됩니다 두꺼운 제 다리에도 가능해요 제 다리에도 되니까 웬만한 축구선수 다리에도 다 가능한 겁니다 이상으로 닥터키 종아리 공기암 마사지기 동영상 끝 동영상 닥터키 종아리 마사지기 지금 1단계 파워구요 회복 모드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얼마큼 나나 바람이 들어갈 때마다 이상으로 닥터키 종아리 마사지기 영상끝 이 arkadaş ceux 안 정 받아들이ker télé산기 Carolina 동영상